안녕하세요. 음악회의 시작을 받은 한기나 모세파입니다. 수지성당 베르네 평가대에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것인 만큼 이번 음악회가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되어 주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주인 신부님이신 장병원 토마스 신부님의 말씀과 시작을 보도록 2017일 베르네 평가대의 평가대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꽉 차서는 느낌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수지성당이 27년이 됐는데요. 수지성당의 첫 번째 제1호 신부님이 되신 신부님께서 음악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네. 그 김동진 다니예 신mist님 아시죠? 네. 수지성당 중에 계신데요. 수지성당이 계신데요. 아 수지성당 계시는데요. 아 수지성당이 시작할 때 많이 같이 하셨고 성민상 지하에서 이렇게 하셨던 신인분이신데요. 오늘 그 분당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스님의 작당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수지송당, 수진도하고 수지하고 비슷해서 인스타일이긴 한데 수진도는 공당에 하시겠고요. 수지송당 처음 방문을 칠 때 평치만 보고 그래서 저기서 소통을 받고 한 10년간에 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박지의 마리아 22장도 또 소통을 받고 수지송당 가서 보고 싶었고 그리고 수지송당에서 음악을 하는 것도 이렇게 구경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전체를 가져오면서 저희도 오늘 제 일에 음악회에 다 할 수 있게 기대를 바라보려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지만 마지막 밤 4개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은 노래방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노래방을 다시 하시고 오늘 그 대신에 미리 좋은 음악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성가대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었는데요. 이 자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성가대에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뭐 어떤 그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인정받고 또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남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서로 서로가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매력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더 이 주제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행복한 이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때를 잘 찾아서 뜨거운 응원의 박수도 부탁을 드리고요. 잘못 찾으면 흑사리에 의하면 같이 마음을 통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전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우리 유동안 준비해왔던 성가대 준비해왔던 또 함께 봉사하던 모든 분들 모든 시간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함께 함께 공원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서 풍성한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구원시기를 구원하여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으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희망으로 아멘 하늘을 기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십시오 아버지의 나이 나아가 주십시오 아버지의 일시생의 하늘에서 나아가 주십시오 하늘의 삶으로 이루어져 주십시오 오늘 저희에게 원하는 아버지를 주시고 저희에게 등록한 하늘을 절여하며 하늘을 절여하시고 저희에게 등록한 하늘을 절여하시고 하늘을 절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령의 희망으로 아멘 하늘을 절여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성령의 희망으로 아멘 아멘 성령의 희망으로 아멘 성령의 희망으로 아멘 성령의 희망으로 감춰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이후 세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큰 목소리 온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기모와 기사마 주님 도구로 쓰자 말씀 전하게 하시며 비롱 대손은 빈손이라 해도 늘 기쁘고 있는 몸 넘치다 위험과 시련에도 고통과 절망에도 감춰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큰 목소리 주님 사랑 이후 세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큰 목소리 온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기사마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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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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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나의 눈이 당신의 아픔 몰랐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나의 짓에서 바쁘네 어두운 나의 눈이 당신의 고통 못되네 오 주여 나의 귀를 열어 고통의 소리 믿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내밀게 나의 두 눈과 꿈이 열어소 오 주여 나의 귀를 열어소 어둠 속에 내밀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내밀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을 돌보소 당신의 말씀 느끼고서 당신의 사랑처럼 전하도록 내 모든 걸 지키소서 아멘 아멘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귀하신 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거룩하신 주 예수 이 땅 위에 비할 거룩해 주는 내 희망의 노래로 사랑의 하늘이 자리의 하늘이 우리의 복나마 아들옵소서 운송의 세밀총하니 너의 세미여 우리의 복들은 소서 거룩한 삶이여 사랑의 일지여 모두가 하나는 장미여 오니 구원의 세미여 지대의 세미여 우리의 세미여 우리의 세미여 우리의 세미여 우리의 세미여 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지 아느니 내 맘은 나의 영원히 성리 영광의 주님 위시리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오리 이 세상 끝날에 이 영혼 걸 보사 영원히 꼭 주소서 귀하신 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거룩하신 주 예수 이 땅 위에 비할 법이 주는 내 사랑에 오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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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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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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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름다운 부분도 찬성한 마음을 만들어 당신께 들려 드릴게요 여름 아주 많이 참아주어서 당신께 감옥 드려요 영원한 신바드의 역사인 때마다 당신이 부르잖아 말다 같이 놀다 아내가 영원히 너무 심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선바드의 선바드의 아이들 아침내 성신이 생겨지는 남편 최선영 씨 너무 많고 아이들 너무 많고 선바드의 역사인 여러분들을 알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안아 내 맥주의다 뒤에서 선바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빛바라져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준이 수균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 우리 가족이 있어 엄마로서 아내로서 많이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박태훈 사람들 박태훈 스테파로 사랑해 여보 덕진 외적으로 우리 기쁘게 보수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얘들아 사랑해 집사람을 맞으면 거의 다 사랑한다 하나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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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어..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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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그리고 사랑해! 고마워! 너무 귀여운 우리 할머니 사랑해! 동원, 동민, 동냥, 여보 사랑해! 여부를 붙여줘, 그리고 막 바래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같이 가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주, 비, 그리고 사랑해! 여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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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러분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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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눈물이 흘렸는지 모른다오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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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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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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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한 편안 잘 보내시고 주님의 날인 내일을 깊게 가지하도록 하십시오. 날씨 기도 영광고송 마치 상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명의 이름으로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명의 이름으로 주 너만과 주시하십시오. 하님께서 Л금과 함께 찬송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명께서는 요기보의 부모님에게 감폭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명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큰 박수 diseases 진입 영광을 했죠? 그냥 보러요 그냥 보러요 기쁜 보러요 보세요 착착착 알아둬라는 자기들 착착착 착착착 끊어버려 인상 눈 눈 눈 눈 눈을 보는 거 알겠단 말이야 아, 일단 눈치수 주시고 이래야지 아, 네. 제가 안쪽으로 가르쳐 오케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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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안무 안무 되시는 분들도 차렷이에요 차렷 그 다음에 이걸 사랑하게 기록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사랑하게 눈, 비고 기쁜 노래 불려 하늘인 영원 찬미하자 할렐루야 기쁜 노래 불려 기쁜 노래 부르셔서 할렐루야